아유 언제 오시나 아유 어떤 분이 오신다 했는데 아니 오늘 오실 분이 누구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곧 오실 거예요 어떤 분이신데 궁금한데 아이 왜 여기 계세요 아유 어떻게 어 장 보러 오셨죠 어 아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직원하고 같이 아 같이 오셨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러면은 장을 보실 때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가 필요하시죠 아 뭐 고구마 고구마 좀 고구마 좀 야 참 고구마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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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갖이 에 뭐 저 peux 시장은 많이 오세요 가끔 하여 아 그 예 어 안녕하세요. 오늘 또 아는 분 만났네. 뭐, 뭐, 뭐 필요해? 젓갈. 젓갈, 젓갈. 젓갈 좋네. 그래요, 낚시자. 여러분, 너 괜찮아요? 2만 원. 자, 이번에는 그러면 싱싱한 수산물이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뭐가 있어요? 수산물이 있는데 요즘 가을에는 뭐죠? 전어. 형님! 저거 있슈, 천 원? 천 원. 천 원. 천 원, 천 원. 천 원 한번 쓱어먹을게요. 날씨 한 마리 얼마예요? 좀 사갈까? 낚시 한 마리 5천 원이네요. 5천 원. 얼마예요? 낚시 얼마예요? 6천 원씩? 2만 원 주세요, 2만 2만 원. 얼마예요? 네, 감사합니다. 얼마예요? 1만 원, 1만 2천 원. 2만 2천 원 주시는데요. 이야, 썸나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아, 잘 되는 모습 보니까 좋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또 성공하시고. 네. 네, 가끔 올게요. 네. 오늘 좀 잘 좀 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파이팅! 파이팅입니다. 그래도 시장 오니까 생동감 있어요. 그럼 정이 있잖아, 그러면. 아, 또 성공하시고. 수삼이나 하나 사갑시다. 인삼? 하하하하. 인삼 사러 가지. 하하하하. 그래. 기운이 와서 딸려가지고. 하하하하. 인삼 필요하시디야. 이거 수삼. 네, 이거. 수삼. 네, 예. 이걸로 드려요? 네, 한 잔 주세요. 한 채 얼마예요? 한 채 35,000 원예요. 35,000 원. 35,000 원? 드려야지. 아이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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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. 네. 응원의 메시지 한 번만 해주십시오. 이렇게 전통지도 와서 보니까 네. 그래도 좀 활기차고 네.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네. 우리가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돌아갑시다. 아이고. 전통시장 힘내세요. 힘내세요. 망세보령 화이팅. 화이팅.